누구랑 경위에 개혁하고 국제정권의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었으면 안 된다. 함께 다승하고 함께 개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를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36년이 지난 지금 세상이 좀 달라졌습니까? 36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가 좀 나아졌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군사독재정권에서 검찰 독재정권으로 바뀌었을 뿐 윤석열 정권에 의하면 오히려 시대를 역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찬답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정권은 측근에게 몰리자 자신의 반대 세력과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를 권권력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철진하나 안보 위기를 하는 관첩을 조작해서 국민들을 건빡하고 있습니다. 상권 불륙을 짓밟는 대통령 부부꾼으로 국제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집필을 제한하겠다. 물개풀을 동원해 강제 해석하겠다. 이러한 발상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살인적인 물가 폭등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재벌은 특혜와 법인세 간면으로 돈 단치를 하는데 이 정부는 체제인권 동결로 노동자 서민들에겐 희생만 강요하는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다. 또 하나 농화된 고리원전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 공공요금의 인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도의 안전인력을 축소해 사고가 빈번한데 도대체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무책임하고 무명한 이 정권 때문에 이태원 참사로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흥술 노동자 양희동열사를 공간협박병류층으로 내몰았습니다. 36년 전 이한열열사와 박석철열사를 죽였듯이 살인입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분양소 마저 철거하는 이 정권에게 노동자 사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는 이 정권에게 반드시 제 답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부산시민 여러분 독재의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유골한 개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바뀌지 않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이 정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인생을 다시 살리는 길은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살리고 한반도 폐화를 만드는 길은 오직 단하나 윤석열 대신 투쟁으로 모든 국민들이 모입시다. 민주화 쪽은 이것이 유골 정신이라고 생각하기에 120만 조합원이 7월 총파 투쟁을 대리하고 그리로 나설 것입니다. 이 길에 부산시민 모두가 함께 가면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시민들이 함께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함께 외칠 것이고 오늘부터 우리는 더 강구하게 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6년 전 36년 전 거리에서 외쳤던 더 뜨거운 함성을 다시 살아라 분모한 민심을 보여줍시다. 윤석열 정권 태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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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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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길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함께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